예 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동이족 TV 입니다 체로키 사전을 한번 보시면 맨 엘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터 써너 우터 써너 어쩌쓰너 우터 V 발음은 비음 입니다 비음 콧소리 입니다 우터 터 우터 써너 우터 써너 자 그래서 이 우터 써너가 무슨 말이냐면요 아저씨라는 말입니다 아저씨 어째쓰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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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쓰 아저씨라는 말은 코리안 아저씨 그 다음에 꾀에쭈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로의 꾀에쭈아 사람들도 아저씨라고 합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꾀에쭈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로의 소수민족 원주민들 꾀에쭈아 해보면 올드면 아저씨 그냥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아저씨 아저씨 입니다 아저씨 자 그래서 체로키다 코리안이다 그 다음에 꾀에쭈아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저씨 예 그리고 여기 버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어 너 자 버터 고소한 겁니다 고소어 너 고소어 한거 고소어 하다 코리안 고소어 하다 고소어 해 고소어 너 자 이렇게 체로키가 우리말과 비슷한 것이 많다 라는 겁니다